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의 선금법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검찰은 이재명에게 2년의 구형을 때렸고 오늘도 위중교사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에게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검찰에 맞불을 놓겠다며 다시 한번 검사 탄핵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재명의 대북선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이번에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 주도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보도에 따르면 골 때리는 일이 일어났는데 민주당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비롯해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나오기를 원했었던 이와영이라든가 이와영의 부인까지도 전부 다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는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가지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민주당의 무리한 검사 탄핵 청문회가 또다시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 박상용 검사 본인은 물론이고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와영이라든가 이와영의 부인인 백정화 씨도 불참을 하겠다라고 알려온 것을 알려졌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복수의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다가오는 검사 청문회에 증인이라든가 참고인들의 출석이 거의 전멸인 상황이어서 맹탕 청문회가 우려스럽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이라든가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의 물타기라든가 방탄을 하기 위해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기획을 했는데 오히려 본인들의 꼴만 웃어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해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와영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오히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우선은 박상용 검사라든가 김성태 쌍방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안 나오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해당 청문회 자체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청문회이고 특히나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청례인데 여기에 출석을 하면 어떤 식으로 조리돌림을 당할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어서 김성태 회장이라든가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특히나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나와서 말실수라도 할 경우에는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더욱더 문제를 크게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여기에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나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성윤을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대변을 봤다라든가 똥치를 했다라든가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성 루머까지도 끌고 들어와서 박 검사를 모욕을 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자리에 나왔다가는 죄의 유모와는 상관없이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어떤 조리돌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지같은 청문회는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입니다. 반면에 이화영이라든가 이화영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청문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그동안 검찰의 조작 수사를 주장했다라는 것이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말래도 본인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지금 해야 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법사위에 나와가지고 검찰이 진술 조작을 시켰다라든가 술판으로 회의를 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판을 깔아준 건데 여기에 왜 안 나와 법사위 위원장인 정청래라든가 민주당 의원들이 대놓고 서포트를 해줄 것은 불보듯이 뻔한데 여기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그동안 이화영이라든가 이화영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진술 회의를 했다라고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했었고 이 외에도 법원에서 이화영의 부인에게 편지를 쓴다라든가 민주당 의원들과 면회를 하면서 이런 주장을 반복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화영의 부인 역시도 김어준 방송을 출연을 해가지고 온갖 좌파 방송에 출연을 하면서 검찰이 이화영에게 진술 회의를 시도했다라든가 진술을 조작을 했다라든가 이화영에 대해서 인권 탄압을 했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떠들고 있는데 국회 청문회에서 이런 소리에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으로 걸리죠 지금 밖에서 떠들고 다니고 있는 것처럼 함부로 국회에서 떠들고 다니다가는 철컹철컹 냅니다 특히나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북선거 사건 관련해가지고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여기에 위증죄가 추가가 된다면 이화영은 빵에서 훨씬 더 오래 썩어야 될 일이고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위증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입맛에 맞춘다라든가 이재명을 위해서 희생을 하기는 더더욱 싫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화영의 입장에서 진짜 큰 리스크는 법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자기가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청문회에 출석을 하면 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들도 질문을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버벅거린다라든가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할 경우에는 여태까지 이화영이 주장을 했던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것이 들통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문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좌파진영의 정치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본인이 청문회에서 헛발질을 해가지고 본인의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좌파진영에서 바로 손절을 칠 것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출석을 하는 이런 리스크는 이화영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짊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화영의 입장에서는 딱 이 정도의 포지션이 적당하죠 빵에 들어앉어 있어가지고 언론들은 상도 안 해도 되고 본인이 거기서 헛소리를 하면은 이화영의 변호인들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토소를 해주고 민주당에서 이거를 가지고 공세하는 거 여기까지가 딱 이화영이 할 수가 있는 일이지 여기에서 더 설치다가는 본인도 나락을 가는 걸 아니까 청문회에 함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화영의 부인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이 김화영 방송 같은 데에 출연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에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김화영 같은 애들에다 장단을 맞춰주고 민주당 의원들이 실드를 쳐주니까 상관이 없을 것인데 국회에서 헛소리하다가 하나라도 꼬리가 밟히면은 본인도 이화영 꼴이 날 것은 불보듯이 뻔한데 이화영의 부인이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할 일은 없을 것이며 특히나 이화영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검찰 측에서 거짓 진술을 하면은 석방을 해준다고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다니는데 검찰 측에서는 이미 이화영의 부인이 하고 있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반박을 했고 객관적인 증거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화영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박찬대와도 접촉을 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당시에 박찬대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의 부인과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잡아떼다가 결국은 통화를 했던 것이 드러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화영의 부인에게 민주당이 뒤를 봐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때부터 이화영의 부인이 갑자기 나서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깽판을 친다라든가 이화영을 회유를 하고 이화영의 변호인을 갈아치우고 이화영에게 옥중서신을 쓰라는 등 별하별 지시를 다 내렸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파고들면은 이화영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의 관계를 부정하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라리 출석을 안 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검사청문회에서 빤스런을 한 것이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의 검사탄핵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진영에서 신청한 증인들조차도 민주당 진영에 힘을 실어들 증인들조차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민주당의 검사탄핵청문회가 얼마나 명분이 없는 청문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은 검사탄핵을 넘어가지고 사법 파괴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 민주당은 더 이상 이러한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본인들 진영에 증인들조차도 법사위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긴권회사를 비롯해가지고 여권 진영 관련된 증인들에게 무죄면은 청문회에 나와야 된다라는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할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네 직구석 관리나 잘하세요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